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위해 각 지역의 혁신 도시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추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양적인 균형이 아닌 질적인 균형도 따져볼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혁신성장전략심포지엄. 전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의 성장 방향을 질적인 방향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양을 갖추기 시작한 각 지역 혁신도시의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더해 내실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역시 기존 혁신도시나 클러스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방안이 필요하고 대기업의 이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혜택은 필수 조건입니다. 기업들이 지역에 와야 혁신도시에 와야 그야말로 산학연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공공기관만이잖아요. 수도권과 서울 중심의 발전은 지방의 소멸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거점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 안동, 목포, 군산. 천년을 주의한 도시들이 우리 세대에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국가균형발전 성장 전략을 연구하는 각 지역의 연구자와 단체들은 국가균형발전위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방공동취재단 길재서입니다.